안녕하세요. UNU 성형외과 대표현장 김기갑입니다. 저희 UNU 성형외과는 가슴 성형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하고 가슴 성형만 전문으로 해서 개인만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따른 수술은 안하고 가슴 수술만 하는 병원으로서 확대술, 축소술, 재수술 전문가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형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병원과 협업하고 있는 메디컬 랩 코리아에서 미스필박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게 미스필박스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동안 시술 박스 세트입니다. 이 미스필박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박스를 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품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세미나 참석에서부터 한국 성형외과에서 모든 경비를 제공하고 무료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러부터 물광, 리프팅, 지방 분해까지 증정하는 바우처도 있다고 하네요. 제품의 자세한 시술 방법 및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아름다운 전문을 되찾는 제품 구성들로 다양하게 준비한 미스필박스 미스필박스와 함께 10년 전 시간을 되돌린 당신의 모습과 마주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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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